형 가르쳐줘, 내가 할까요? 형이 옆에서 얘기해줘 상관없어요 이거 빼는 게 나아 형 스타일대로 배우게 소라탄 기름 칠 한번 기름? 네 땀 없죠? 엄청 좋아 코팅 한번 해요 코팅 코팅하고 정석대로 하려면 코팅해야 돼 그래야지 음식이 예쁘고 맛있다고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거 넣으면 돼요 이제 볶아줍니다 짬뽕에 기름 빙빙 뜬단 말이에요 넣는 이유 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살짝 살짝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위아래는 아니고? 위아래는 양 많을 때 나 진짜 못 돌리겠다 이게 튕겨주는 거고 이렇게 좀 땡길 때 땡길 때 살짝 이게 내렸다 올리는 포인트 더 넣으세요 더 넣으세요 고춧가루 살짝 깨끗이고 고춧가루 향이 올라온다고 하네 고추로 잘 볶아줘야 돼 어떻게 오리 육수 쓸까요? 맹물 쓸까요? 오리요? 맹물 쓰는 게 더 맛있는데 깔끔하고 확실해요 그거 배추 많이 들어가고 셰프 방울 셰프 저기 고기 형 잠깐 가지 마요 더 넣으세요 더 넣어서 더 넣으세요 더 넣어도 돼 굴 이제 넣고 완자 다 넣고 이거 넣어도 맛있어 오 불 봐 우와 형 이런 짬뽕에 이런 비주얼의 둘이 없지 우와 식사하세요 짬뽕으로 식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기 성은 셰프님 옆이에요 밥 양이 좀 더 많아요 와 저기 성은 셰프님 셰프님 여기에요 잘 먹겠습니다 야 밥다운 밥을 먹는구나 동태살이 있네 동태살이 시원하네 깔끔하다 동태살인데 두부는 내가 먹어보고 싶었던 짬뽕 돼지고기 베이스 없이 응 깔끔하게 응 맞아요 야 이런 행운이 어딨냐 세상에 사진각인데 이거 아니면 에피소드 아 에피소드